오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. 오늘 통콘 후원도 들어왔고 우리 가수님 후원도 해주셨는데 거기 저거 하나 주세요. 그거 후원소. 후원소. 자 후원소 한 번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꼭 이름만 주나. 어제 했잖아요. 봐봐요. 꼭 이름도 함께해. 고마워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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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고마워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고마워. 미스코리아 거기서 토끼쇼 하면 할까? 비비언니 나와 언니나 나는 미스코리아잖아 그게 팔다리가 쭉쭉쭉쭉 뻘고 안기네 뭘 또 그거를 난 토끼야 오 슈퍼무대 1등 목마리아 난 토끼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나 지금 뭐 썼어 엉덩이 뒤집어쓰고 나왔네 아 이거 하는 김에 우리 이거 하는 김에 자기 한번 하자 뭐 자기야? 어차피 뒤집어쓰는거 나 아무것도 무거워하게 언니야 궁뎅이 수술해라 빨리 나도 수술할테니깐 지금부터 궁뎅이 성형을 합니다 응 자기야 엠마리에 보면은 자기야 있어 그거 줄였다 해 갑자기 크게 또 나갈라 절탄나는데 아 떨어진다 우리 한번 도전하는 김에 응? 어디 가봐 어 어디 가봤노 어 어? 자만하면 거기 시키지 아 이거 왜 만들어 그걸 만들면 안되지 이거 왜 찢어졌노 이거 내가 할게 언니가 아니 이거 때문에 응 가만히 있어봐요 원래 이자 할테니깐 뭘 갖췄다고 뭐가 응 그러지 그러지 자 자 자기가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갑시다 저기 터끌駛 하 하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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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하고 나를 담당하고 나를 담당하고 내게 진정하면서 내게 내게 설사는 거야 학교 진단을 주고 못 만나 나갈지 이렇게 은퇴 때보다 만 믿어봐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이 사랑하는 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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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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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이렇게 주문한다니까. 지식을 먹으려면 내 먹으려면 바투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. 괜찮아요?